나처럼 나 윤세범 사귈래? 나처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괜찮아? 어디 보자. 나 괜찮아? 아니야. 다친 데 없었어? 너 목 그렇게거나 목 뒤가 따끔면 따끔면 그런 거 없었어? 아, 세금이 거의 없었습니다. 민아는 죽어. 네. 세금은 어디가? 다친 데 없어? 괜찮아. 나무같이. 진정해. 다행이야. 저렴한 시간에 빠지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떡해, 들어가! 편의 이름이 아니라 이 말 듣고 알았어 그때는 꼭 제대로 얘기할게 집이란 게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너 좋아한다고 진짜로 무너질지도 몰라 앞으로도 너랑 같이 있으려고 나랑 같이 있자 단 네가 어떻든 back into th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